안녕하세요. 멋있는 분석반남자 통계파랑 계파랑입니다. 오늘은 평균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평균분석이라는 것은 각 집단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다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분포로 가정을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미니탭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봐야겠죠. 미니탭에서 통계분석, 통계분석에 들어가시면 분산분석이 있죠. 분산분석에서 평균분석, 자 여기 보시면 정규의향, 호화성 데이터에 대해서 검정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자 이렇게 보시면요. 반응, 데이터 분포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. 자 반응이라고 나오면요. 그냥 다 종속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미니탭에서 반응변수, 종속변수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근데 이제 분산분석에서는 연속형 종속변수를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연속형 변수가 들어가야겠죠. 자 저는 반응해서 이제 HP라는 것을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HP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자 정규분포, 정규분포를 먼저 해볼 건데요.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들 있잖아요. 여러가지 통계분석은 거의 다 정규분포입니다. 거의 다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진짜 대다수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 뭐 약간 종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.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전 정규분포에서 이제 범주형 독립변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포지션이라는 범주형 독립변수를 넣고 한번 확인을 눌러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 확인을 누르면요. 이렇게 HP에 대한 이런 정규분포, 이제 이런 정규분포가 이하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게 삼집단입니다. 삼집단의 어떤 평균분포, 평균분포가 이하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균 삼집단의 어떤 HP 뭐 평균분포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자 정규분포로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다는 것이고요. 자 그 다음엔 다른 분포로도 한번 가정을 해봐야겠죠. 자 분산분석에서 다시 들어갈게요. 평균분석. 자 이번엔 이제 이항분포로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. 이항분포. 자 이항분포라는 것은 무엇인가. 이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뭐 앞면은 이제 성공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뭐 성공한 뭐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분포. 뭐 그런 게 이제 이항분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표본 크기는 여기다 이제 총표본 크기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. 총표본 크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요. 결과가 이하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표본별로 해가지고 어떤 비율, 비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이항분포를 통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엔 포화송도 해봐야겠죠. 포화송. 자 포화송분포라는 것은 무엇인가. 포화송분포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일정한 공간이나 뭐 시간 내에 발생한 뭐 사건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제 하루 동안 뭐 발생한 뭐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포화송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포화송으로 간주를 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볼게요. 자 포화송분포로 이런 포화송분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별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각 집단의 평균이 전체 집단과 이제 위약이 다른지 그것을 확인함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분포를 통해서 맨템에서 공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